그때까지 모든 유튜브 수익을 기부를 했다면서요. 아, 네네네네. 아까 수익이 꽤 많다고. 그래서 저는 시작하고 모든 수익을 공개했어요. 공개했고 그때마다 기부했어요. 지금 한 게 거의 한 1억 3천 정도. 그럼 대단한 거야. 그때마다 생각하는 재단에. 잘한 거야. 근데 첫 번째 기부가 미혼모 센터에 기부를 했거든요. 근데 그게 제가 한 번 그때 상렬 오빠가 MC였어요. 아, 예전에? 네, 네, 네. 미혼모. 네, 맞아. 저도 했었어요. 입양 대기 아동의 일주일 동안 이렇게 잠깐 동안 엄마가 되어주는 그 프로그램을 제가 한 번 나갔었는데. 그 기관이 되게 마음이 많이 남더라고요. 그래서 첫 번째를 거기다가 기부했어요. 잘하셨어요. 저는 사실 너트뷰를 하면서 저는 되게 큰 힘을 얻고 있거든요. 자기만 유기죠. 제 만족도 있고 저는 댓글 하나 하나 다 본다고 그랬잖아요. 그 댓글이 주는 힘이 너무 커요. 이 기부는요. 바로 여러분들이 하신 거예요. 무엇보다도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어주셨어요. 꽃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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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꽃이.